아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는데 밥 먹다가 시연이랑 겁나 싸우고 왔어 아니 왜 싸웠냐면요 시연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그 너무 그 파스타랑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은 데 갔거든? 근데 사이다를 시키는 거야 시연이가 근데 나는 블루레몬 에이드 그 아니 그 자몽 오렌지 에이드를 먹고 싶었거든? 근데 그거 8,000원이라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이다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먹고 싶다 진짜로 나 사이다 싫어한다 나 진짜 이거 무조건 먹을 거다 하니까 사이다 먹지 왜 그거 비싼 걸 그걸 먹래요 그래서 난 이게 더 맛있다 그랬죠? 근데 혼자 삐졌어요 뭐 먹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해라 이러길래 바로 그 종업업 불러서 사이다 취소하고요 오렌지 레몬 에이드 그 주세요 했거든요 자몽 레몬 에이드? 바로 삐졌어요 말도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는데 카톡 한번 보내볼까? 아 그 8,000원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진짜 싸운 건 아니지만 뭔가 싸운 건 아니지만 8,000원 때문에 지금 어? 저렇다니까 어이 삐돌이 아니 삐순이 화 풀렸나? 뭐지 자몽 오렌지 레이드 먹는다고 아니 그거 8,000원인데 솔직히 시켜줄 수도 있지 아니 자기야 사이다 2,000원이고 에이드 8,000원인데 6,000원만 더 넣으면 6,000원만 더 내면 솔직히 그걸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실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고 아니 다 마셨는데 아니 왜요 아니 왜 나 맞는 말 안 아니 얘기하면 했는데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니야 진짜 또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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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비코봉이님 별풍선 10개 감사용 풍달래 섬비코봉이님의 손에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 미쳤다리 미쳤다 지렸따리 지렸따 버스 종두님 별풍선만개같은 뵙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형 이걸로 에이드 사드세요 유호. 게임해야지. 게임셨던 크기. 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